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항식 계산 중에서 곱셈과 나노셈이 함께 있는 계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계산을 할 때 선생님이 순서대로 계산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순서에 맞게 한번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우선 첫 번째는 지수의 분배 법칙을 먼저 해줍니다. 나머지 거 건들지 마시고 지수의 분배 법칙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2의 제곱은 4, x의 제곱은 x의 제곱, y의 제곱의 제곱은 y의 4제곱 곱하기 2x제곱 y의 3제곱 나누기 4x3제곱 y의 7제곱 지수의 분배 법칙도 하고 역수도 동시에 준 친구가 있는데요. 좀 계산하는 게 어렵다는 친구들은 하나씩 계산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고 역수 해주는 겁니다. 지수 먼저 해주고 역수 해줄게요. 그러면은 4x제곱 y의 4제곱 곱하기 2x제곱 y의 3제곱은 변화가 없죠. 그리고 곱하기,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꿨으니까 역수, 초등학교 대표였던 역수, 4x3제곱 y의 7제곱 분의 1이 됩니다. 자 이제 동류항끼리 약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4하고 4 약분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x제곱하고 x3제곱 약분해서 x, 지수만 바꾸지 마시고요. 그대로 다 써주세요. 자 그리고 x제곱 x에서 얘는 1이 될 것이고 얘는 x가 될 겁니다. 자 y의 4제곱, y의 7제곱 약분하면 y의 3제곱 되고요. y의 3제곱, y의 3제곱 약분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머지 것만 찾아 쓰시면 돼요. 우선 상수 2, 그리고 x는 하나, y는 없네요. 그렇죠. 정답은 2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우선 지수의 분배어치 먼저 해주는 거예요. 자 3의 3제곱은 27, a제곱의 3제곱은 a의 6제곱, b의 3제곱은 b의 3제곱, 나누기. 아직 역수하지 마세요. 지수의 분배어치만 먼저 해줄게요. 마이너스 6, a의 4제곱, b의 6제곱, 곱하기. 자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 2의 제곱은 4, a의 제곱의 제곱은 a의 4제곱, b의 제곱은 b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 역수하는 겁니다. 자 27, a의 6제곱, b의 3제곱, 곱하기. 자 마이너스, 자 분배어치 바뀌어야 되니까 6, a의 4제곱, b의 6제곱, 분의 1, 곱하기 4, a의 4제곱, b의 제곱. 자 이제 약분을 해주시는 겁니다. 상수끼리 먼저 약분을 하게 되면요. 3으로 약분하면 9, 3으로 약분하면 2, 2로 약분하면 1, 2로 약분하면 2. 자 a도 약분해줄게요. a 4개 약분하고 a 2개 남고. 지수만 약분하지 마시고 통치와 다 써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자 b는 지금 6개인데 b하고 b 3개 약분해서 얘는 하나, 얘는 b가 3개 남아요. 약분할 때 지수끼리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b가 2개 있는데 하나가 되고 다시 b가 됩니다. 자 약분이 끝났으니까 이제 차례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우선 9호부터 먼저 확인해주세요. 왼쪽에 있는 문제는 부호가 다 양수였지만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음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양수 곱하기 음수 하면 음수고. 음수에다 양수 곱하면 다시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음수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답 쓸 때 분모부터 써주시면 돼요. 자 지금 분모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b 하나 남아있죠. 그래서 b 하나 쓰시고요.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분자예요. 분모에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자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9 곱하기는 18 그리고 a가 a제곱. 그렇죠. 어 아니다. 여기 a제곱 a의 6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답은 마이너스 b분의 18a 6제곱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계산을 하다 보면 암산도 되고 다 될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계산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 한 방법대로 지수의 분모어치 먼저 해주시고 역수 해주시고 약분 해오시고 자 마지막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는 부호 먼저 확인해 주시고 분모 먼저 쓰고 분자 써주시면 이 순서만 계속 익힌다면은 나중에는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